야, 강수야. 너 여기 손 안 오는 거야? 강수야. 야, 너 쟤랑 완전 눈만 샀는데. 야, 강수야. 부모님의 반대로. 이런 무슨 애니멀 같은 경우가 있어. 우리 지금 헤어지지 마. 나 당신 잊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저 가운데 있는 길이는. 야, 너네 진짜 애틋하다. 진짜 애틋하다, 진짜. 제발. 오, 진짜 움직이질 않아. 야, 아름답다. 저기. 저 옆에 애도. 너한테 반했어. 이런 삼각관계야? 야, 삼각관계야? 왜 나는 너를 맞아서. 야, 강수야. 오. 야, 너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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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쨌든 강수야 고맙다. 어쩌면 성공했다. 야 근데 어쨌든 강수만 바라보니까. 아직도 보고 있어요. 기린이 봐도 기린이 신기한가봐. 나 진짜 좋아. 야 땡큐 쌍봉스. 저는 사과 아까부터 몇 개만 먹었어요. 사과 당근 바나나. 이중 배틀입니다. 지식 배틀입니다. 맛있다.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퀴즈를 출제합니다. 1대1로 대결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롤은 퀴즈를 먼저 직접 출제하신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본인의 지식인 거죠? 나도 알아야 돼? 너도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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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요즘 상식이 경제 문제 이런 거 내가겠구만. 아니 형. 너무 치사하게 해. 자기만 이기려고. 와 진짜 아는 게 없으니까 문제는 못 내겠다. 내 가족에 대한 건 안 되잖아. 오케이. 끝. 끝. 네. 지금 아홉 마리 동물 여러분들께서. 아니 말이라뇨. 아홉 마리 동물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동물이 앞으로 나와서. 네. 본인의 퀴즈를 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사자 후랑이 등 육식 동물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이 과일은. 아. 야 금호. 육식 동물이 좋아해. 알지 알지 알지. 육식 동물이 과일 이거 먹는 거 다 그거. 아니 근데. 뒤에 계신 나머지 분들이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못 맞힐 것 같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깡길이. 깡길이 나와. 지목당한 사람이 정답을 맞추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울벌악을 맞고요. 오 마이 갓. fog 당한 사람이 정답을 틀리면 그 사람이 울벌악을 맞고. 아 제발 이러지 마. 바로 이러지 마. 바로 이러지 마. 아 제발 이러지 마. 바로 이러지 마.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남은 훈련만이 세계 5주자가 되는 겁니다. 아 저네요. 아 나 진짜 쉬운데 문제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큰일 났네. 문제 뭐예요? 쉬운 거 좀 줘요.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내 동생 지성이가 네? 몰라요? 내 동생 지성이요. 몰라요?